0191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THN입니다. THN은 동사는 1986년 7월 23일 동해전장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96년 7월 31일자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음 현대기아 자동차그룹의 자동차 관련 계열사를 주요 고객으로 자동차용 와이어 하어니스를 주제품으로 제조 납품하는 단일 사업부문 업체임 자동차 산업은 철강, 화학, 전기, 전자, 고무 등의 산업과 연관되어 있고 대표적인 조립산업으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산업임 기업 개요 대시 1986년 와이어 하어니스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구광역시의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으며 중국 브라질 파라과이 등의 현지 생산법인 보유 대시 완성차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 사업을 연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현대자동차와 관련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중국 브라질 파라과이 필리핀의 자동차 부품업을 연위하는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을 위해 설립한 업체 등이 있음 재무 대시 국내 및 남미 지역과 기타지역 매출 발생에 따라 주요 고객 사양 와이어 하어니스 제품 매출 및 용역 수주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의원가 유래 하락으로 판관비 비중 상승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외환 관련 이익 감소 및 외환 관련 손실 반영 법인세 부담 확대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반도체 차량용 부품 공급 완화와 와이어 하어니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로 양호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바 이를 통해 영업 수익성 상승세가 이어질 전당 2023년 3월 28일 기준 장마감 THN의 시가총액은 61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THN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85위 입니다. THN의 상장 주식수는 1800만 주입니다. THN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THN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1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3.2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26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82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26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 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1배 48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4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 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9번지억원, 198억원, 1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2억원, 168억원, –63억원입니다. THN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06번지 14%이고 유보율은 258.23%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4.94이며 전일 대비해서 25.72 더하기 1.0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33.51이며 전일 대비해서 5.82 더하기 0.70%